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원이 공부 상태를 한 번 볼까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하고 있네요 지금 저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네 이것만 어 에 니가 지금 안한게 뭐가 있냐 어 이거 안하고 이거 했어 으 으 했어 안했어 어 했네 우 그럼 얘는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안치고 있네 그럼 애들도 해야되요 자 그래서 국어 문장 아 오케이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까요 맞죠 에 뭐부터 만들어 봐요 으 으 아 그래요 나의 사촌은 키가 크다 사촌 나의 사촌은 키가 크다 나의 사촌은 키 큽니다 누가 나의 사촌이 뭐한다 키 크다 나의 사촌은 키 크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아 나의 사촌 나의 사촌 나의 사촌은 키 클 것이다 그래 키 크다 면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키 클 것인가요 는 언제 일을 물어봤어 어 키 미래 일을 물어봤는데 키 크다 를 만들겠습니다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내 사촌이 키가 커질 것이다 를 만들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촌은 키가 커질 것이다는 뭐예요 마이 커진 마이 커진 를 를 를 를 를 를 최 b 빼먹으면 안 된다 했어 양념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된다 했어 톨은 키 크니야 키 크다 만들어서 와야 돼 헤이 대머리 아저씨가 빡빡머리 아저씨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아 달라고 그러면 돼 안돼 그렇죠 그러면 머리 깎아 주세요 그러면 뭐부터 하고 오세요 머리부터 기르고 오세요 이러겠지 그렇습니까 톨이 윌 뒤에 가면 윌이 그러겠지 어 야 하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이러겠지 어 그러면 윌 톨 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윌 비 톨 해야지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아 달라고 얘기할 자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my cousin will be tall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내 사촌은 키 클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ok 그래서 문장완성 why will my cousin be tall 뭐라고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모여가지고 아 쟤 키 되게 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키가 작은데 짜증 나갔고 왜 쟤는 키가 커질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렇죠 his parents 암만 길어봤자 they are tall because they are tall 그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 유전이야 유전 키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사촌이 남자 사촌일 수도 있고 여자 사촌일 수도 있는데 사촌은 원래 여기 보니까 남자 사촌인 것 같아 여자 사촌인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오오 아 히이즈인가 줄여 히이즈 아닌데요 이거 히이즈는 이건데요 이거 줄였으면 이거구요 히는 선생님 설명 좀 하게 해줘 자 두원아 히는 그는 이구요 어떤 남자 한 명이고 히스는 그 의란 뜻이고 남자 의란 뜻이야 어떤 남자 의 사촌은 남자 사촌이야 여자 사촌이야 여자 아니 여자 한 개 남자 오케이 그 다음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는 그 가게에서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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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누가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그가 판다 그렇지 히 셀 누가 자 양념 냄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나요 그렇죠 그냥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한다 만든래요 뭐 판다 그럼 첫 단계 그는 파니 그는 대답에서 동원이한테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하나 알려주고 싶어 자 at the store의 뜻이 뭐예요 그 가게에서 라는 뜻이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그 가게에서 라는 말을 또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그 가게에서 라는 말을 뭐로 바꿔주면 돼 이즈로 바꿔주면 이수로 바꿔준다고 아 그것이야 이게 그것 그것이란 말은 그것을 판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서 뭐뭐뭐를 팔아요 그러니까 at the store를 대답하는 사람이 또 쓸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라는 뜻의 단어로 바꿔 at the store에 있을 자리에 그 가게에서 라는 말 대신에 거기서 라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 대답에 분명히 거기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어는 무슨 뜻이니까 대어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라는 말이니까 앞에 질문하는 사람에 어떤 말 대신 왔어 그 가게에서 라는 말 대신 왔고 또 쓸 필요 없으니까 토이즈는 무슨 뜻이고 장난감들 장난감들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무엇이란 질문과 장난감들은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한 수 배웠죠 선생님한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를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앞만 길어봤자 써먹을 수가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대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니가 다 팔 것이다 네가 팔거야 양념 냄새 나 안 나 나요 나죠 그러면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고 you will sell 그렇죠 you will well 이라고 자꾸 발음하네 you will sell 그렇습니까 누가 다가 됐네요 그러면 첫 단계 넌 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완성 what will you sell here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뭐라고요 what will you sell her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주스 팔 거래요 I will sell I will sell I will sell here 그렇죠 I will sell just here I will sell I will sell juice here 그렇습니까 주스는 당연히 주스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들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ill you sell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오케이 자 here의 반대말 here가 무슨 뜻이죠 here here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 반대말은 뭐죠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요 there 저기에서 거기에서 같은 말입니다 영어에서 그렇습니까 here 하고 there 오늘 배웠네 여기 저기 here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몇 문장 했나 볼까요 그러면 몇 문장 한거야 4문장 아니 4문장 6문장 네 오케이 수고했구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해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